산속에 외로이 자리 잡은 그 마을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다. 다행히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어 귀엽은 달빛을 길잡이 삼아 마을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흠, 이 마을은 유독 귀기가 서려 있네. 그런데 마을 이름이 귀할귀자 귀인촌이라. 마을 어귀의 표지석이 달빛에 반사되어 귀엽의 눈에 들어왔다. 귀엽은 왠지 조마조마한 기분을 느끼며 마을 중심부를 향해 걸어갔다. 보름달이 휘영청 떴다고는 하나 밤은 밤이었다. 마을 중심부에 들어섰지만 사람들의 왕래는 없었고 그저 불 꺼진 집들만 옹기이종기 모여 있을 뿐이었다. 허, 산속 마을 치고는 집들이 꽤 화려하네. 귀엽은 여태껏 경험했던 어느 마을보다 화려한 기화로 치장된 집들을 올려다보았다. 하나같이 날카로운 곡선의 처마를 가진 2층 이상의 가옥들이었다. 호, 1층은 축사로 쓰는 게 이 마을 방식인가 보네. 집들을 지날 때마다 1층 축사에서 가축들이 부스럭거렸다. 저 가축들도 모두 쉴 곳이 있거늘 오늘 밤 나는 어디서 몸을 이어야 하나. 귀엽은 피곤해진 다리를 터덕터덕 내디디며 쉴 곳을 찾아 사람 하나 없는 밤길을 허슬렁거렸다. 그러던 중 길 끝에서 무언가 반짝하는 것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눈. 귀엽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것은 필시 고양이의 눈 같은데. 밤임에도 유독 날카롭게 빛나는 눈이었다. 예사로운 눈빛이 아니야. 귀엽은 슬며시 허리춤의 검에 손을 뻗으며 빛이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어디서 오시는 손님이신지요? 고양이 눈빛의 상대도 귀엽을 알아봤는지 먼저 마을을 걸어왔다. 정화하기 그지없는 여인의 목소리였다. 귀엽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모습을 살폈다. 호, 신기한 일이다. 이렇듯 신비롭게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마치 고양이의 눈을 사람의 눈두덩에 심어놓은 것 같구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눈이었다. 귀엽은 그녀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다 뒤늦게 대답을 했다. 저는 전국 각지를 유람하는 떠돌이 무사인데 어쩌다 보니 이 귀인총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헌데 너무 늦은 시각이라 하룻밤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절 만나길 참으로 다행입니다. 마침 제가 마실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저희 집으로 가시면 어떨 런지요. 빈방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 초면에 신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귀엽은 나름 인사치뢰를 했다. 저희 마을은 예절이나 귀범이 엄격한 곳이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게다가 무사님은 외부에서 오신 귀인 아닙니까? 귀인이라. 그럼 귀인이 귀인들이 사는 귀인촌에 온 것인가? 귀엽은 혼자 속생각을 하며 피식 웃고는 고양이 눈을 가진 묘향이라는 여자를 따라갔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묘향이 가르친 집은 3층 기와집이었다.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외향을 갖추었고 역시나 1층은 축사로 쓰고 있었다. 저와 부모님은 3층에서 생활하니 손님은 2층에서 묵으십시오. 저희 집이 자손이 좀 많아 집을 크게 지었는데 지금은 모두 출가하여 2층은 비어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방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니까요. 묘향은 한밤중인데도 졸린 기색없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귀엽을 안내했다. 1층 축사 옆에 헛간에서 호롱불을 꺼내온 묘향은 앞장서서 2층 계단을 올라갔다. 나무로 된 계단은 묘향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불길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묘향을 따라 2층에 오른 귀엽은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방에 여장을 풀었다. 잠시 후 묘향이 음식이 담긴 상을 들고 귀엽의 방으로 들어왔다. 상에는 각종 요리가 가득했는데 주로 한 종류의 고기로 만든 요리들이었다. 귀엽으로서는 처음 보는 고기였다. 이 요리들은 무슨 고기로 만든 겁니까? 귀엽이 웬일인지 고기를 먹지 않고 뒤적거리기만 하자 묘향이 얼른 대답했다. 귀엽은 고기에는 손도 대지 않고 나물과 밥만 먹었다. 묘향은 의외라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조심스레 귀엽을 바라봤다. 혹시 사슴고기를 못 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게... 하하, 어려서 사슴고기를 먹고 지독하게 앓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부터 사슴고기는 입에도 안 댑니다. 체질상 안 맞는 듯하니 어쩔 수 없지요. 귀엽의 말은 거짓이었다. 묘향이 사슴고기라 했지만 귀엽이 보기엔 그것은 사람의 사례였다. 아, 그러시군요. 맛이 참 좋은데 아쉽습니다. 묘향은 정말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귀엽의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그럼 제가 먹어도 되겠지요? 어머니께서 음식 남기는 걸 무척 싫어하셔서요. 아, 그럼요. 당연하지요. 귀엽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묘향은 허겁지겁 고기 요리를 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을 귀엽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확실히 인간이 아닌 듯한데 묘향의 정체가 뭘까? 귀엽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남은 밥을 비웠다. 먼 길을 걸어온 데다 배까지 채웠으니 솔솔 잠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귀엽은 묘향이 밥상을 갖고 나가자마자 바로 쓰러지듯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악몽에 시달리던 귀엽은 귀엽은 귓가에 들리는 동물 울음소리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귀엽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옷소매로 닦으며 범상치 않은 소리에 귀를 쫑긋했다. 1층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귀엽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하, 축사에서 돼지들이 울부짖는 소리였구나. 그런데 이 가련한 것들은 왜 잠도 안 자고 이리 야호성을 치는 걸까? 귀엽은 축사에 다가가 돼지들의 상태를 살폈다. 어? 귀엽은 축사한 돼지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들은 그저 평범한 돼지가 아니야. 귀엽은 자신의 육신을 축사 앞에 세워두고 영혼만 빼내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들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었다. 역시 당신들은 가축이 아니었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귀엽의 질문에 돼지들은 자신들의 가혹한 상황을 구구절절 쏟아놓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귀엽은 묘향과 그의 부모에게 아침을 대접받았다. 잠자리도 내주시고 이렇게 아침까지 거하게 차려주시니 감사한 마음 잃을 데 없습니다. 귀엽은 그들에게 깎듯이 인사하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귀엽이 서둘러 마을을 떠나려 하자 묘향과 그의 부모는 당황한 듯했다. 묘향처럼 고양이 눈을 가진 묘향의 모친이 귀엽을 만류했다. 무사님 그냥 가시면 어찌합니까? 이리 보내면 너무 서운하니 우리 촌장님을 한번 뵙고 가시지요. 촌장님이요? 귀엽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물끄러미 묘향의 모친을 바라보았다. 우리 마을이 괜히 귀인촌이 아닙니다. 마을에 귀인이 들어오면 마을사람 모두가 대접을 하는 것이 마을의 관례지요. 바쁘시더라도 촌장님을 만나시고 마을사람들에게도 무사님을 대접할 기회를 주시지요. 아, 그렇게까지는... 귀엽이 곤란하다는 듯 머뭇거리는데 그의 뒤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지? 무심코 돌아보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귀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고, 손님! 이대로 가시면 촌장님이 노하십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촌장님 대접은 받고 가셔야죠. 사람들은 고개까지 조아리며 간절히 말했다. 하, 이거야 참... 이렇게까지 떠돌이 무사를 귀히 여겨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정 그러시면 촌장님께 인사는 드리지요. 귀엽은 못 이기는 척 마을사람들을 따라 촌장의 집으로 향했다. 촌장 우결은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문밖까지 달려나와 귀엽을 맞았다. 마을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결은 꽤나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다. 한마을의 촌장이 이렇게 문밖까지 나와 지나가는 낙은해를 맞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귀엽으로서도 오랜만에 받는 귀한 대접이었다. 하, 저는 그저 떠돌이 무사인데... 귀엽은 뒷머리를 글적이며 촌장 우결을 따라 그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마당을 지나 웬만한 집 크기에 맞먹는 대청마루에 오르니 화려한 음식과 술이 마련되어 있었다. 자, 어려움 말고 이쪽으로 오르시지요. 촌장과 마을 유지들이 귀엽을 술자리로 이끌었다. 귀엽은 못 이기는 척 그들이 지정해주는 자리에 앉았다. 모두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악사들이 마당에 나와 풍악을 울리기 시작했다. 웬만한 나라에 왕 못지않은 위세구나. 귀엽은 좌중을 둘러보며 씩 웃어보였다. 촌장과 마을 유지들에게는 귀엽의 웃음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듯했다. 자, 그럼 한 잔 받으시지요. 촌장이 술을 권하자 귀엽은 넓죽 술잔을 받더니 잔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이렇듯 아름답고 인심 좋은 마을에 오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말을 마친 귀엽이 술을 입으로 가져가는가 싶더니 도련 방향을 바꿔 술잔을 획 마당에 내던졌다. 내가 모를 줄 알고 너희들이 마을의 다른 가축들처럼 나를 만들려고 이 술을 권한다는 것을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에게 고기와 술을 대접한 후 가축으로 만들어 잡아먹으려는 게 너희들 속셈이지 이 요망한 것들 분노한 귀엽이 옆에 내려놓았던 검으로 손을 뻗는데 갑자기 천장 위에서 시커먼 것이 툭 떨어져 귀엽을 덮쳤다. 호! 귀엽의 몸을 덮친 것은 작은 쇠사슬로 만든 그물이었다. 그물에 몸이 감긴 귀엽은 순식간에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흠, 역시 위험한 녀석이었군. 그냥 속아나 먹아나 했더니 묘향의 눈이 정확했구나. 여보라! 이 자리를 뒷격 감옥에 가두고 심신이 지치거든 다시 술을 먹이도록 해라! 귀엽은 온몸을 결박당한 채 뒷격 창고 옆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갔다. 감옥에 갇힌 귀엽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빠져나갈 국리를 했다. 흠, 일단 육신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으니 영혼만 빼내서 나가야겠다. 나가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귀엽은 감옥을 지키는 하인들이 꼬박꼬박 조는 새벽역 가부자를 들고 앉아 육신에서 영혼을 분리했다. 이제 촌장을 요절내러 가볼까? 귀엽이 한껏 격앙된 마음으로 감옥을 나가려는데 웬일인지 영혼조차 말을 듣지 않았다. 헉, 왜 이러지? 영혼 상태라 여유롭게 통과할 줄 알았는데 육심뿐 아니라 영혼도 감옥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 감옥 주위로 영혼을 막는 무언가를 쳐놓은 듯 했다. 흠, 보통 녀석들이 아니군. 필시 촌장은 천년묵은 요괴가 분명해. 하, 이러고 있다가는 심신이 지쳐 그들 뜻대로 가축으로 변하는 술을 마실 수도 있겠는데. 귀엽은 근심에 휩싸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묘양의 집에 갇혀있는 돼지들은 내가 촌장을 해치우고 자신들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주기를 학수보대하고 있을 텐데. 귀엽은 한탄을 하며 3일 밤낮을 꼬박 감옥에서 보냈다. 그들이 주는 것은 입에도 되지 않으리라 결심했지만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자꾸 촌장의 하인들이 넣어주는 음식에 눈이 갔다. 절대 저것을 먹으면 안 돼. 그들이 주는 음식 안에는 그 술처럼 필시 동물로 변하게 하는 약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너무 배가 고프니 마음이 흔들렸다. 아주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귀엽은 막 감옥 안에 들어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과 식혜를 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뻗었다. 그래 딱 한 입만 먹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가 막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안 돼!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어? 뭐지? 며칠 동안 먹지 못해 정신이 혼미해진 귀엽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환청이라 여긴 귀엽이 다시 떡을 입에 넣으려고 하자 안 된다니까! 또다시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이건 생지잖아! 귀엽은 눈앞에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생지를 보자 의아했다. 생지가 어떻게 말을 하지? 혹시 이 생지도 귀엽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생지와 눈을 마주하자 생지가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다. 맞습니다. 저는 원래 이 마을의 촌장이었는데 천년 먹은 늑대 요괴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촌장 노릇을 하는 늑대 요괴에게 가장 먼저 당해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산에서 가까스로 생존해 1년 전에 마을에 숨어 들어오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돼지나 염소같은 가축이 되었더군요. 제 짐작으로는 늑대 요괴가 산에 살던 동물들에게 사람의 탈을 씌워 부하로 부리고 있는 듯합니다. 생지의 이야기를 들은 귀엽은 정신이 번쩍 나 들고 있던 떡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저도 묘향의 집에 머물다 돼지로 변한 마을 사람에게 사정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도 영혼도 감옥에 갇혀 어쩌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하... 귀엽이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하자 생지는 의외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모습이 생지 아닙니까? 생지는 냉큼 감옥문을 가로막고 있는 쇠막대에 기어올라 중간 부분을 이빨로 갈가먹기 시작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쇠막대의 가운데 이음새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귀엽은 감옥을 지키는 하인들이 혹시나 깨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그 광경을 한참이나 지켜봤다. 드디어 감옥문이 열리자 귀엽은 잽싸게 밖으로 나가 자신의 검을 되찾고 졸고 있는 하인들을 가볍게 제압했다. 이제 늑대요개에게 가야한다. 귀엽은 밝아오는 아침해를 등으로 맞으며 늑대요개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늑대요개의 제법 기세있는 목소리로 귀엽을 올려다보았다. 응. 너는 어찌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가축으로 만들고 죄 없는 동물들 또한 사람의 탈을 씌워 하수인으로 삼았느냐? 귀엽이 검을 틀어지고 호통을 치자 늑대요괴가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흠흠, 선량한 사람들이라. 이 마을 사람들이 산에 사는 동물들을 어찌 다루었는지 알기나 하느냐. 이들은 단지 재미를 위해 수시로 사냥대회를 열어 산짐승을 죽였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치운 것은 물론 동물의 가죽과 뼈를 장식품으로 만들어 자랑삼아 걸어놓은 자들이다. 살기 위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만 재미와 사치를 위해 우릴 해한 건 용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을사람 모두를 이렇게 만들다니 네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귀엽은 공중으로 번쩍 날아올라 늑대요괴 머리를 노렸다. 하지만 늑대요괴는 검보다 더 긴 팔을 휘둘러 검을 쥔 귀엽의 손목을 내리쳤다. 귀엽은 손목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검을 놓치고 말았다. 늑대요괴의 거대한 그림자가 귀엽에게 드리워졌다. 늑대요괴의 거친 손이 귀엽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대문이 열리고 수많은 가죽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소, 돼지, 닭, 염소 등의 모습을 한 마을 주민들이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그들은 각자의 울음소리를 내며 일제의 늑대요괴에게 달려들었다. 그 틈에 귀엽은 떨어뜨린 검을 반대 손으로 잡아 늑대요괴의 심장을 향해 쭉 밀어넣었다. 가축이 된 마을사람들의 공격에 정신을 뺏긴 늑대요괴는 미처 귀엽의 검을 피하지 못하고 정통으로 막고 말았다. 바닥에 쓰러진 늑대요괴는 원래의 늙은 늑대의 모습으로 바뀌는가 싶더니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늑대요괴가 사라지자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던 요괴가 사라지고 가축이 되었던 마을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사람의 탈을 썼던 동물들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무사님 덕분입니다. 생쥐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촌장이 귀엽에게 머리를 숙였다. 오랫동안 가축으로 지냈던 마을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요괴를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귀엽은 뭔가 말을 더 하려다가 잠시 멈춰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해보시죠. 촌장이 귀엽의 눈치를 살폈다. 그럼 떠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늑대요괴의 말을 들어보니 요괴가 귀인촌을 노린 데는 나름 이유가 있던데... 아니 요괴가 요괴 짓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그저 제 욕심을 위해 그런 거죠? 뒤에 있던 마을 주민 하나가 울분의 참목소리로 외쳤다. 촌장이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귀엽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라고 손짓했다. 귀엽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듣기로 귀인촌 사람들은 사냥을 즐겨한다던데... 더구나 재미로 살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귀엽의 물음에 촌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존에 필요한 사냥이야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한 살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늑대요괴처럼 앙심을 품는 녀석이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귀엽의 말에 촌장은 동의하는 듯 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생조로 살아보니 그 운명이 참으로 가혹하더군요. 촌장이 몸을 돌려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다. 여러분 모두 가축으로 살아보니 어땠습니까? 여기저기서 힘들고 괴로웠다는 말이 터져나왔다. 무사님 들으셨죠? 모두 비참한 경험을 했으니 이제 쉽게 살생을 하진 못할 겁니다. 물론 촌장인 제가 시급히 마을 규칙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할 수 있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걱정 없지요. 그럼 부디 평화로운 마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귀엽은 며칠 더 묻고 가라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길을 떠났다. 귀엽이 귀인촌 표지석에 있는 마을 입구를 지날 즈음 고양이 한 마리가 뒤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귀엽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육포 한 조각을 꺼내 고양이에게 던져주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귀엽은 세상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향긋한 꽃내음에 젖어 터덕터덕 거친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